엔딩볶음면 상큼한 건이 단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흙 토마토 이건 대추 토마토. 여기 대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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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마늘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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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그리고 전에 양념가루 양념에 맥주 고춧가루 닭다리 설탕 사이에도 좋고 애망장아지 약간 꼼꼼하게 자르지만 다진 양파 부추 부추 대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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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를 넣고 양파 양파 소스 양파 양파 깻잎 쌀쌀쌀 쌀쌀쌀 던져도 쌀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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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쌀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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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식감도 맛있게 익어서 식감도 잘 익었네요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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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계란 소금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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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리 아르마트륵 해 unpredict입니다! 그리고 여기에 음료수에 넣어줍니다 음료수에 넣어줍니다 물을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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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리 고기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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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어떤 걸 좋아해주는지 모르겠어요. 이것은 고춧가루 양배추 파 양배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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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킨에 치킨을 구워주기 우유 계란 계란 고추 닭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유 냠냠 식구들 잘 지내셨죠 아 이렇게 장마라 그런지 비가 계속 오네요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냠냠 식구들 찾아왔습니다 요거는요 바지락 넣고 순두부찌개 했어요 요거는 대앞에 삼겹살 볶고요 요거 또 오이소배기 엊그제 했어요 그래서 오이소배기 넣고요 요거 노각 따다가 노각 비빔밥 양품비빔밥 했어요 요거 맛있어요 이게 이래봬도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냠냠 식구들 덕분에 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당신 드려야지 네 국물 좀 주세요 네 순두부야요 순두부 순두부 바지락 넣고 끓여서 맛있을 거예요 네 후라이 하나씩 올려야지 그쪽부터 그냥 하나씩 올려 음 아이고 됐습니다 맛있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맛있겠는데 오이고 맛있게 생겼네 아주 맛있다 녹아오이 첫 수확한 거네 아삭아삭한게 아삭아삭한게 음 음 음 음 맛있어?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냥 쑥 들어가네 왜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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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매일 그구만 으흑흑흑흑흑흑흑흑 음 음 음 음 음 음 순두부찌개가 되게 맛있네 바지락 넣고 했잖아 바지락을 좋아하니까 바지락 얼큰하다 녹아게 주렁주렁 날렸어 여보, 이거 대표 삼겹살이에요 같이 잡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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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 하나만 잘라 됐어 음 맛있다 음 맛있어? 음 약간 익었네 약간 익었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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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각이 뭐 이만하네. 크기가. 노각이요? 어떤 분들은 노각이 오이를 안 따고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제 늙으면 노각이 되는 줄 알거든. 아 오이가? 근데 오이하고 노각은 종류가 틀려요. 노각은 종류가 따로 있어요. 늙은 그걸 먹는 거야 이게. 늙은 오이 같다 해서 노각인데 종류가 틀려요. 근데 사람들이 오이가 늙어서 따먹다가 안 따먹으면 늙잖아. 늙어서 노각이 되는 줄 안다니까. 아니지 그건. 그건 아니야. 맛이 틀려. 너가 그거는 오이 자체가. 오이 자체가 틀려. 음. 음. 트레이크 조각 곤란 성공 오랜만에 먹으네 하기 힘들어 가지고 썰고 막 그러다니 그냥 채칼에다 밀었더니 맛있는데 맛이 시원하네 오이잖아 으 으 으 으 us 뚝딱하니깐 없돼? 바지락 건져 먹어야돼 네모까지 다 잡어 맛있어 네네네 나 삼겹살 먹게 난 이게 더 맛있어요 한 그릇 뚝딱했네 밥 맛있지? 맛있어서 진짜 한 그릇 뚝딱했네 내 수저가 왜 없어졌니? 너 고기 왜 그걸로 가있어? 밥그릇에 놨더니 나는 이제 다 먹었어 학교였어요 아 맛있다 맛있게 먹었어 순두부가 맛있다 나는 이건 녹아서 채쓰는 거 묻힌 거 아니야 이거 할지에는 넓게 쓸어서 묻히면 좋지 응 그럴걸 넓게 넓적하게 그래야 되는 거를 그냥 채칼에다가 밀어냈더니 여러분은 녹아붙일 때 채칼을 하지 마시고 씨 빼가지고 이렇게 납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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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어서 묻히세요 씨 빼가지고 이렇게 채칼에다 했더니 이게 좀 모냥이 그러네 그래도 맛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비빔밥 해줬으려면 아 아 아 아 아 아 비빔밥 해서 맛있게 먹었다 그치 아 이렇게 오늘도 냠냠냠 식구들 덕분에 이렇게 노각 비빔밥 양풍 비빔밥을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냠냠 식구들 그동안 또 찾아뵐 때까지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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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